네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9평에서 이제 나머지 14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우리 6평에서는 공통점에 좀 더 초점을 뒀으면 9평에서는 차이점에 좀 더 초점을 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기역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자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뭡니까 자 기역 리언 현상은 자연현상이 되는 거고 자 디귿 보니까 남녀 신체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무시가 된 거니까 그치 자 디귿은 그리고 리얼도 보다시피 표준으로 간주하는 것도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둘 다 뭐다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뭘 가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역도 맞지만은 리언도 맞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보기도 좀 조심하시고 특수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만의 특징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난다 그 육형에서는 보편성이 존재하는 게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또 공통점이 되는 거고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 확률성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존재 법칙은 자연현상 방위법칙은 사회문화 현상 3번입니다 주류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라고 하는 진수는 거짓이랍니다 그럼 A는 주류문화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런데 한 사회 특정 지역의 문화는 C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역문화 그리고 세대문화는 대표적으로 하위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주류문화가 아닌 거니까 A는 뭡니까? A는 반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 B는 자 B는 주류문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A와 C의 총합으로 B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참이 되는 겁니다 1번 모든 A는 C에 해당한다 정답 1번 되는 거 맞죠 포항 강의 좀 조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 되는 게 아니고 하위문화 중에서 일부 문화가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B는 한 사회 내에서 A와 양립할 수 없다 자 시험에서는 우리 계속 공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자 공존이라는 이야기는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 둘 다 존재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C는 A와 달리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자 주류 집단들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반문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A가 되기도 하는 것은 둘 다 A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다음에 5번은 A는 B씨와 달리 사회 전체의 동질성 사회 전체의 동질성은 뭡니까? 주류문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위문화나 반문화는 전부 다 지금 사였던 역동성이라든가 다양성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 우리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포인트는 세 개 다 공통점도 분명히 있어요 해당 문화를 향료하는 구성원들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합니까? 소속감을 고치시켜줍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공통점이 되는 거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정답 1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진화론 순환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공통점이 더 중요한데 쉽게 차이점 중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되면 인구가 급금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며 사회적 재생이 시작된다 또 다른 파국을 이야기한대요 결국 뭐한다? 반복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는 순환 그럼 나는 진화론이 되면 되겠네 서구 중심적인 사고는 진화론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죠 정답 쉽게 2번이고 3번은 가는 나와 달리 미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용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화론은 용이합니까? 이런 선지들은 못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순환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안 되는 거고 단기적인 변동, 장기적 변동인데 특히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00년, 1000년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 변동 설명이 곤란하고 그러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진화론 자체도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 변동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진화론도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 3점이 함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회마다 사회규본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아 일탈에 대한 반응도 상이하다 특히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게 되면 일탈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내면화하여 일탈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화란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즉 나쁜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 친구는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나는 사회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규범은 붕괴됩니다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옴이고 그쵸?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규범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디르켈의 안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네 일탈이 사회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제가 일탈을 이야기한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우리가 처벌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처벌 자체가 공식적인 낙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 그치?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싸웠는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낙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자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봐봐 일탈에 대한 반응도 상이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어 쌤 이 말 자체가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일탈에 대해서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 일탈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차별 교재론 이론에 대한 전제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탈이 아니고 즉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탈에 대한 반응도 상이하다는 이야기는 나쁜 행동 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저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적인 결과 이런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차별 교재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별 교재론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반복된 일탈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디르켈이 아니고 낙인이 돼야 될 겁니다 3번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사회 규범의 정립을 제시한다 일단 지금 규범이 붕괴되고 해체된 것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다에서는 규범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범에 대한 적용이 사람이나 상황마다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디르켈이 안음에 돼야 될 거고 차별적 교재하고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말 자체를 구분하자 5번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합니다 왜 정상 집단과 교류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 법을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나도 내면화할 수가 있을 거니까 얘는 차별 교재이론이 돼야 될 겁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개인과 사회관계를 보자마자 우리는 사회 명목이고 실제구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 함정은 보이죠 상호작용 뭔가 상호작용 이란 말 자체는 명목에서 쓰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봐 상당 부분은 언어적 상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적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은 교육은 뭡니까 이미 부여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문화체계로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것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사회 실제로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 어떻게 해석해 구조화된 행동은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동 사회 실제로니 되는 거고 사회는 개인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개인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두 개가 실제로니 돼야 되겠네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면 명목이 되는 거고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은 불가합니다 사회는 수단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은 불가합니다 사회계약서를 전부다 우리는 사회 명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갑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의 주제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권 소재 세계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대상 선정하였습니다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는 지금 교사와 학생들인데 동의를 구한 건 누구만 교사만 구했네 초등학생 무시합니까 초등학생들 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될 거잖아 보다시피 눈치채지 못하게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서 수업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의 학생 자치활동 참여 경험과 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장애에 추천받은 남녀 학생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이후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자료를 유사 연구에 작수한 동료학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이는 게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쁜 그렇죠 자 그리고 학생의 자치활동 경험과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추천만 받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이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했다라는 내용도 안 보입니다 1번은 자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도 나와있지도 않고 두 번째는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실명이라고 나왔잖아 자 다음은 3번은 자 자료를 연구위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동료학자에게 제공한 을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갑과 을 둘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X가 돼야 될 것 같고 표본의 대표성은 자 수도권 소재 세계 초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즉 이 학생에 대한 모든 성격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그렇지 학교장 추천을 받은 300명만 대상으로 한 것 자체가 전체 고등학생들에 대한 표본의 어떤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9번 한번 봅니다 자루는 빈곤 유형을 구분한 것인데 A, B의 의미를 약합니다 자루는 A, B의 특징을 연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말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말이 그러면 여기는 공통점 여기는 각각 가와 다는 차이점입니다 라고 하는게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 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 전반적인 생활수준 평균적인 생활수준 전부다 뭡니까 전부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A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A에 속하지 않는 가구는 B에 속할 수 없다 아니다 낮은 쪽이 높은 쪽이 항상 포함되는 관계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자 기억에는 절대 빈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둘 다 X가 돼야 되겠죠 맞죠 둘 다 자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가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는 상대 절대 둘 다 되니까 공통점으로 봐야 되겠네 다음은 4번은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될 거니까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 정답 4번이고 상대적 확탈감 그만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쓸 게 없습니까 좀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갈료제 탈갈료제가 6평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과연 수능에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갈료제 탈갈료제입니다 자 근데 수능에서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공통점 자체가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점수 2점이다 3점이다 또는 한 사람만 옳게 대답했다 라는 식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A는 단순 반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저하되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급격 급변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된 조직을 위원하게 운영하게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A는 뭡니까 A는 탈갈료제 자 B는 정부 행정조직 운영에서 자율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도 되다 자율성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멋대로 뭔가 자기의 의도가 반영되거나 자기에게 위례하게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 지 멋대로 한 것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보게 되면 갈료제에서는 꼭 기억할 것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그렇죠 자 그래서 자 B는 갈료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갈료제는 안 좋은 겁니다 탈갈료제는 좋은 겁니다 라는 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둘 다 자 각각의 사회 즉 산업사회 정보사회에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원리 조직의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얘는 정보사회 얘는 산업사회겠지만 한번 봅니다 A는 B에 비해서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뭡니까 갈료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갈료제 즉 산업사회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시피 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일만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사회는 예상치 못한 상황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허용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2번은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다음 3번 봅니다 B는 A에 비해서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업무의 표준화 딱 정해져 있는 방법 정해져 있는 절차 또 세분화는 철저한 분업화를 중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한 것은 갈료제고요 우리가 팀제 팀제와 더불어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네트워크용 조직이라고 하는 게 탈갈료제 또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의 허용 범위 이 말 자체가 업무의 표준화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은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4번은 상향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향식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토론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탈갈료제에서 갈료제는 내로 꼬는 겁니다 맞죠 지시명령 또는 하향식 자 연공서열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갈료제입니다 즉 경력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경력에 따른 보상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에는 반복된 업무를 하는 제조업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보다는 2번 3번 1년 2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일을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보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었다 그래서 자 회사 뭐 조직 입장에서도 정년 보장해 주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 또는 업적주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업적주의라고 이야기하면 탈갈료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은 좀 넘어왔는데요 자 2번은 그냥 정답은 분명히 안 돼요 자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은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공통점으로 보이니까 정답은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얘를 뭐 관료제 특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조금만 좀 볼게요 제가 좀 찾았는데 자 이런 게 이런 말 자체가 지금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라고 하는 말하고 구성은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같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자 이게 역사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좀 판단해 보세요 자 2015년 2015왕인도 수능입니까 이때 규약에 따른 가업수행보다 창의적 가업수행을 중시하는가 라고 이야기해서 오답이 제기가 됐었고 근데 이상없음이라고 나왔고 이게 탈관료제 특징으로 나왔어요 한번 적어볼게 규약에 따른 업무수행보다 규약에 따른 것보다는 뭐보다 창의적인 가업수행을 더 중시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보다 얘를 더 중시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탈관료제 특징으로 맞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자 2016학년도입니까 평가원에서 제시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보게 되면 제시문에 직위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업무와 절차 내용도 결정할 수 있다고 나오고 선지에 뭐가 나와있냐면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갈등 해결한다 자 이제는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친구는 아 공통점이며 줬어요 공통점입니다 그쵸? 이렇게 좀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좀 진학하자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것도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공식적 제재를 통해서 공식적 제재를 통해서 구성원 통제한다 자 이렇게 나와서 또 공통점으로 해서 정답을 줬어요 근데 이 문제 제시문에 또 뭐가 있냐면 갈료제는 갈료제는 규약과 절차에 따른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료제는 갈료제는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을 강조한다 라고 나오고 이 친구는 갈료제의 특징으로 나온다고 그럼 제가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구성원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이 말을 쓰고 싶으면 규약과 절차라고 하는 말을 좀 뺐어야 될 것 같아요 규약과 절차는 일단 어떻게 보면 과업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갈료제에서 정해진 규약과 절차 즉 과업과 관련된 게 규약과 절차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봐봐 규약보다는 창의적 가업 수행을 좀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나치게 규약으로 구성원을 통제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얘보다 얘를 더 중시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얘가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 즉 과업 수행을 하는 구성원을 통제한다라고 만약 해버리게 되면 여기하고 내용도 조금 충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 통제한다는 뭐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보다 갈료제는 탈갈료제에서는 규약과 절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얘가 더 중시된다라고 수능에서 나와버렸고 구성원을 통제한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얘는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 말은 구성원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제재 통해서 뭔가 구성원들의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얘가 뭐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만 갈료제에 냄새도 조금씩 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얘는 아무리 봐도 과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말을 꼭 썼어야 됐을까 이 말을 그렇지 그리고 앞에 거 하고 나왔던 거 하고 뭔가 약간이라도 뭔가 통일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좀 제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 문제들하고 쭉 봤을 때 조금 표현이 조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문화 변동에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B와 D가 나와있고 그러면 발명과 발견이 B와 D겠네 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A와 D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내었는가 만들어내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발명, 자극전파, 문화용합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그러면 D가 뭡니까? D가 발명 자 그러면 B는 뭡니까? B는 발견 자 다음은 A가 자극전파 자 C는 그럼 나머지 하나 직접 전파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면 되겠네 난민으로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배워 즐기게 된 것은 A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극전파는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전달되고 전파되게 되면 그냥 직접 전파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자국의 전통음료에 전통식재료 전통전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온 거야 새로운 음료를 만든 거야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2차적 발명 발명에 해당하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3번은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입니다 뭡니까? 간접 전파될 거니까 애시당초 사례가 될 수가 없겠네 4번 D로 발명으로 나타난 문화요소가 직접 전파되어서 타국에서 발견을 발생시킨다 발견을 발생시킨다 발견을 발생시킨다 또는 발견 하게끔 한다 그치? 뭐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의 어떤 도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지식을 찾아내게끔 한다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말도 좀 표현은 그렇고 자극 전파하고 관계는 없죠 그치? 자극 전파는 직접이든지 간접이 되든지 간에 어떤 문화요소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영향받게 되고 이론에서 발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극 전파되는 겁니다 자 4번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AST는 모두 한 사회 새로운 문화요소를 뭐야 얘들아 추가하는 요인이다 이 말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었는가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맞죠? 자 추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해지면 되는 거고 자 새롭게 만들어져서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있었던 게 들어와서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찾아내서 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3번입니다 주말 드라마 등장인물 속입니다 그렇죠? 뭐 드라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그렇죠? 얼마 전에 했던 이상한 변호사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은 우영우 변호사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자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녀석 한국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기여하지 않고 비를 키워냈습니다 A의 아들입니다 제1교표 2세입니다 차별받았어요 일본에서 탕강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동도 했습니다 B와 함께 탕강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동질감 느꼈다 어린 시절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B와 E를 만나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본 권력가의 딸로 B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드라마가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결심도 하고 미국 위안을 떠났습니다 언어와 다른 낯선 땅에서 동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차별에 시달렸다 나왔습니다 자 1번은 A는 B와 덜 역차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역차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역차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우대정책에 따른 어떤 역기능에 해당하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고 자 숫적인 열쇠는 애시당초 소수자 성립요건이 아니죠 다음은 3번은 자 C는 D와 달리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번 국적인 혼혈입니다 피부색이 나왔잖아요 피부색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선천적 요인이 될 거고 어린 시절 사고 때문에 장애가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입니다 맞죠 선천적 요인은 아니겠지 자 다음은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평가원에서 봅니다 여기 봐봐 한국인이란 이유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한국인 문화적 차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애매한데 얘는 봐봐 언어가 다른 낯선 땅 이런 말이 나오죠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E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문제 정도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문화적 차이는 이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고 자 E는 A와 달리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애는 둘 다 되면 되겠죠 그렇죠 14번입니다 가뭄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회 안정 균형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갑은 기능이 될 거고 절차와 재물은 비슷하지만 사실 맥락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람들마다 을은 뭡니까 을은 상상이 될 거고 병은 갈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개인의 의미가 개인의 의미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을이 돼야 되겠죠 주관적 상황 정의를 이야기하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던 비판 받습니다 너무 꼴뱉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죠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죠 기능입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고 3번은 집단 간의 갈등이 원동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능에서는 갈등은 예외적 일시적 병리적 현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갈등이 발생해야지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갈등이 될 겁니다 갈등에서는 지배와 피 지배 계급의 이익은 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그치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을 강과한다 이걸 강과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고 누가 돼야 됩니까 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을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우리 보면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짠테크 문화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좁은 의미라는 이야기네다 문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는 발전되고 교양있고 예술적이고 문명 이런 것들만 문화로 이야기하는 것 살아간 모습 중에서 너무 일반적인 게 아닌 뭔가 교양있고 발전되고 예술적인 이런 면들만 뽑아서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론문화 교육문화처럼 어떤 한정된 대상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좁은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문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 대상이 문화의 대상이 좁은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 거라고 문화의 의미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교육문화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어떤 절차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변화된 모습을 다 통틀어서 교육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 뭡니까 여기와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생활양식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적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더해졌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몇 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동이 더 맞을 것 같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와 구분이 명확한 매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명확한 매체는 일방향 대중매체가 되는 거가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은 문화 대중문화 확산으로 문화의 획일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봐봐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프되어 피해가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위치 자체가 대중들이 모든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활양식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마지막에 우리 비물질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종교 예술 규범 문자 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비물질문화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도 뭡니까 법률도 규범에 해당하는 거고 기술은 대표적으로 뭐다 물질문화 물질문화가 이렇게 얘를 만질 수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 기술까지도 그리고 결과물까지도 물질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번입니다 특징 하나를 소설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의료가 있다 점수 잘 봐 1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B가 뭡니까 B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될 거니까 B는 문화 사대주의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A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소설하라 그랬는데 다양성 보존을 기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양성 보존은 상대주의만 됩니다 그러면 상대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겠네 그럼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거고 C가 상대주의 태도가 되면 되겠네요 자 타문화 수용하는데 적극적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내가 제일 잘난 겁니다 맞죠 자 두번째는 국수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A는 B와 달리라고 하면 답이 안되겠지만 자 상대주의는 뭡니까 평가가 아니고 이해하는 거 둘 다 평가하는 거 정답 3번이 될 거고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일단 긍정적 인식이라고 말 자체가 그 사회에 그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구나 존중해주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인식이 되는 거면 긍정적 인식이 되게 되면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타문화와의 마찰 타문화 마찰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대주의는 안되는 거야 사대주의는 외부 문화 좋아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안되는 거야 자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사회계층 이동을 내겠다 내겠다 그런데 쉽게 낼게 낼 거면 그렇게 그렇죠 뭐 나왔다 안나왔다 하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시 살아난 친구예요 그렇죠 사라졌다가 다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6평도 나왔죠 자 상중하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얘는 좀 따져보는 쉽게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봐봐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그리고 계층 양극화 이런 말을 전부 다 뭐만 봐봐 중층의 비율만 보시면 돼요 중층의 비율만 그래서 1번에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고 하면 변국의 계층 구조는 자 변국은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했을 때 중층의 비율이 자 을국보다 더 높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색깔이 참 애매한데 자 A, B가 중층이라면 그럼 B가 중층이라면 그렇죠 갑국은 30이고 을국은 50이고 변국은 25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을국이 더 유리하겠네 사회통합이 유리한 거는 두 번째는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입니다 자 그러면 흰색 바탕을 좀 보는 건데 자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계층 구조보다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수는 없다 계층 양극화가 나온다고 해서 상층 하층 보지 말고 중층의 비율이 낮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 될 거고 자 그리고 3번은 모래시기가 나오게 되면 모래시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모래시계구나 라고 하지마 제발 모래시계라고 하지마 잘 자 피라미드형이 나오게 되면 가장 비율이 높은 건 하층 낮은 건 하층 낮은 건 상층 좀 따져주세요 자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높은 계층이 중층인 것만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9번인데요 자 19번은 이게 ABCD가 나오긴 했어요 그쵸? ABCD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뭐 의도는 근데 근데 이 그림이 없어도 풀 것 같아 봐봐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사회운동 자체가 특정 이익도 있고 사회 전체 이익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AB 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 변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계획적 체계적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회운동 오 리얼은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사회운동을 볼 수 없습니다 어때? 얘도 맞는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사회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B만 좀 봤더니 B는 어떻습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B 자체는 사회운동이 아니죠 사회운동이 되기 위에는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자 이 말 자체는 사회운동이 맞지만 B가 이야기할 때 1인 시위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맞죠?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여하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문제가 좀 쉬웠는데요 음 그래도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어내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고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루문서 같은 문제들은 기출이나 또는 변형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는 연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 보신다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화이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